한국에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의 김상조 교수라는 분이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 다닐 때 저희 조교를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김상조 교수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 한참 한국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학생 운동들이 많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또 학생들이 수업하지 않고 거래로 나가서 민주화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잡혀가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는 그런 험한 세월 가운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상조 교수는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시위하고 최루탄 맞고 이럴 때 도서관에 앉아서 경제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제학 박사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는데 교수가 된 이후에 시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한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거기에 헌신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나중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이후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민운동에 투신했냐고 왜 이 일에 이렇게 헌신했냐고 물었더니 그 김상조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학생 운동할 때에 자기는 도서관에 앉아있었는데 그때 거리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고 또 잡혀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상해를 입기도 한 그 친구들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빚을 줬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적인 사회 그것이 내 친구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고 나는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나는 도서관에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후에 경제학 박사가 된 이후에 시민운동에 뛰어든 이유가 바로 그 빚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는 은혜를 준 사람한테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돈은 갚을 수 있지만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그 누군가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베풀므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지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페이백이 아니고 페이포월드죠.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태부금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챕터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읽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루 찾아와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12명 중에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한테도 스트레스 받는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어떤 자리를 지도자로 있거나 또는 리더로 있거나 그러면은 참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아 이거 진짜 못해먹겠네 그러고서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화도 못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높은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7번까지 용서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기 힘들죠. 그렇죠? 아 자식 진짜 안되겠다 그러고서는 너 이제 그만 만나자 그러고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딴에는 7번 그래도 높은 기준으로 예수님께 한 7번 용서할까요?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베드로에게 일러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이 빚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잘 모르시겠죠?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보통 한 달란트를 15년에서 20년치 품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그러면 20만 년어치 품삭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을 빚진 사람이 제발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갚긴 뭘 갚아요? 갚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보고서는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실은 몇백억 되는 돈을 그냥 탕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거리로 나가서는 자기한테 100대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대나리온은 3개월치 품삭입니다. 15만 년치 품삭을 탕감받은 사람이 3개월치 품삭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서 목을 잡고 다 갚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똑같은 말로 엎드려서 다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좀 말매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다른 동료들이 아니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러고서는 주인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15만 년어치 돈을 용서해줬는데 3개월치 돈 갖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그 종을 다시 불렀죠. 그러고서는 이 악한 종아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도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러고서는 그 종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베드로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빚진자야. 그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야. 그걸 생각해봐. 일곱 번이 아니고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자 됐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훈은 18장에 있는 이 교훈은 보통 우리가 교회에 관한 교훈 이렇게 읽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얘기죠.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공동체하고는 다르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그래서 기초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공인 악한 종 이 악한 종에게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보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3년째 되는 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악한 종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은혜가 그의 마음을 관통하도록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종은 주인 앞에서 엎드려서 막 울면서 쩔쩔매면서 빌었어요. 이 수백억 되는 거 어떻게 갔나 그런데 한 번만 참아달라고 말매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다 탕감받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가 탕감받은 게 몇백억인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빚진 사람한테 목 역사를 붙잡았습니다.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이 부어졌어요. 몇백억을 용서해 주었는데 몇백만 원 갖고 사람을 못살게 불었단 말이죠. 사고와 성찰이 없으면 이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도 그냥 운 좋게 받은 것 또는 혹시 주인이 돈이 남아서 그냥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인격과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 인격에도 내 삶에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고와 성찰을 요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가 그걸 생각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서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은혜는 내 안에 점점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고를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뿌려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간직하고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일을 하시는가 생각해요.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점점 내 마음 깊은 곳으로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내 안에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아름답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으나 그런가 보다 내가 그냥 벼락부자가 됐나 보다 그러고서는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붙들려고 하지 않고 그 은혜가 그냥 낭비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가 않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작은 일이 아니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그 사랑의 넓이 그 깊이 그 높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관통하도록 기도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성경 많이 읽는 권사님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 읽는 것처럼 그분은 몇 독씩 하시는 분이에요. 1년에 그런데 권사님이 하루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이 복음서에서 읽는데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가뭄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왕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읽는데 내게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슬픈 것도 아니고 내 죄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가뭄이 없이 읽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성경을 옆에다 놓고 무릎을 딱 꿇고서는 하나님 어떻게 주님이 달리시는 장면을 읽는데 제게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제 마음이 아무래도 심각하게 딱딱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그 장면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장면 읽으면서 주님이 진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깨달으면서 읽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 교회가 사실은 시작성경 한번 읽자 그러면서 성경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냥 읽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서 내 마음이 반응하는가 이 마음이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이 마음이 나에게 어떤 슬픈 것을 보게 하시는가 내 죄에 대해서 슬프게 만드는가 그 마음을 관찰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서는 마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악한 종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헤아려 보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이 큰 빛을 탕감한 후에 그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이 사고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깊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깊이 헤아리다 보니 내 마음도 깊어지고 내 생각도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고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분별하고 하다 보니 내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려고 하니 내 사랑도 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천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샬로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마음이 천박하지 않아요. 그 입술에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인격은 하나님의 뜻만큼이나 깊어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장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계세요. 내게 부어진 사랑이 그런 종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언젠가는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널 진짜 사랑한다. 두 번째로 이 약한 종이 이 약한 종에게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자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고서는 멱살을 잡았어요. 당장 갚아라.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한 것을 무자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자비한 거 아니죠. 돈을 안 갚는데 그렇잖아요. 돈을 안 갚으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안 갚으니까 가서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때 먹살도 잡을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안 갚냐. 자기 차원에서는 정당해요. 화내는 것도 정당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정당하고 다 정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악하기 그지없어요.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품고 분노가 정당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생각해보면 내가 분내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용서하지 않고 나쁜 마음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가 내 사정만 놓고 생각하면 정당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나야말로 배엄망덕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해하고 또 분노를 터뜨릴 때 어쩌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맞아 네 말이 맞아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고 맞장구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렇지 내가 잘했지 내가 정당하지 그러고서는 자기가 품고 있는 것을 더 견고하게 만들잖아요. 맞장구 친다고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에 분노할 때에 또 이 나쁜 놈 그러고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 잘라버리지 않은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안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러는 것이 합당한가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법과 기준으로 나를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시민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줬어요. 그 빚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내가 그냥 잊어 줄게. 그래 그냥 레디 꼬할게 그러고서는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빚진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다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빚진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서하기 어려운 거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 23년이나 다니다 보면 죽일 놈도 생기고 나쁜 놈도 생기고 강도 같은 놈도 생겨요. 저 인간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보지 않는다. 그런 미움과 원망과 그렇지들이 이 안에 그냥 가득 가득 쌓일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 용서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거 용서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합당한가. 그래서 용서하게 됩니다. 주인은 이 빚진 종에게 기대하는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얘도 나가서 용서해 주겠지. 여러분 만약에 이 종이 나가서 백 대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왜 빚 안 갚냐 그랬는데 참아달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그거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너 미쳤냐 왜 갑자기 그러냐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원래 인색한 사람이잖아 그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 엄청난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한테 돈 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 용서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풍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할 때 예수께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예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건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다 예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슨 성인 군자가 돼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빛을 비추어라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23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는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혹 여러분 안에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아직도 품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분노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원망과 이 억울함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시고 레디 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종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철회하여 버리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것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한테 정신이 확 날 정도로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진심으로 너희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건 조건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형제를 용서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 베풀어 줬어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용서한다라고 은혜가 먼저 베풀어 줬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네 마음을 관통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네가 서 있는 기초를 새롭게 하지 않고 그 은혜가 너의 길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가 부어졌는데도 그 은혜가 나를 이끄는 대로 살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끄는 대로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많지만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관통하도록 그 은혜가 나를 바꾸도록 죽게 마음을 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같은 마음에 은혜로 구멍을 내시는 하나님께 주님 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용서의 은혜로 부드럽게 구멍을 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32절과 33절에 주인은 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약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률 품길을 원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라. 내가 너를 이만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는 이만큼이라도 불쌍히 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빚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율법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해. 안 그러면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빚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이 나라와 또 한국에서 일어나는 아주 슬픈 일들을 봅니다. 이 나라의 정부는 다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모님을 어렸을 때 따라와서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을 그냥 추방하겠다고 그렇게 언포를 놓았습니다. 나라의 정부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방해야 되겠다고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도 참 어렵고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한다는데 뭐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부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극렬한 마음으로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동네에 장애인 학교를 설립한다고 그러자 그 동네 주민들이 우리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애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장애 아이들의 부모들이 체육관에서 그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짓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울었어요. 듣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신들 여기 오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도덕적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장애인들 혐오스럽다고 보기 싫다고 하는 거 세상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집값이 먼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극률함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애인과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전름바리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라고 우리 동네에다 학교를 지으라고 내가 오히려 돌봐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를 빚으로 여기는 내가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괜찮다고 오라고 내가 하나님께 빚지고 나도 나그네와 같았기 때문에 나는 그 법안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래전에 죽었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내리셔서 나를 그냥 바로 지옥으로 보내셔도 마땅한 인간인데 난 살아났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살고 있는 삶은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인은 자나 미련한 자 다 모두에게 나는 복음의 빚을 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채의식은 내가 빚졌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은혜의 빚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말해요. 내가 빚지고 있다 그러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끈다고요? 내가 빚졌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빚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 빚진 의식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부르심이에요. 내가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 참고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용서해 줬는데 나한테 좀 해코지한다고 해서 내치지 말고 품어줘야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빚진 부채의식을 통해서 나한테 와요. 바울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라. 그러고서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어요. 스페인은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 또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죽이려고 내가 죽더라도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올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빚졌기 때문이에요. 빚졌기 때문이에요. 그 빚이 나를 이끌어요.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이 나를 그쪽으로 이끈다고요. 그리스도에 넘치는 사랑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사실은 빚진 자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 그 엄청난 은혜의 빚 위에 서 있어요. 우리가 짓고 서 있는 이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빚이에요. 그 빚 탕감받은 그 빚 때문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끌어안고 너는 내 형제다. 똥어줌 못 가르치다. 못 가려도 내 형제다. 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부모가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내가 일곱 번 한 70번만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이퍼에 내가 저기 똥어줌 못 가리면 일흔번까지만 내가 참아줘야지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들 옛날에 똥오줌을 못 가려갖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지도 못하는 실수들 여러분 기억하지도 못하는 무슨 땡깡들 이런 거 부모님께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부족하게 보이는 형제자매들 내 마음을 자꾸만 짜증나게 만드는 형제자매들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참아주셔서 하나님의 형제자매들 더 발돋움 더 발돋움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의 심장을 품은 교회 예수 그리스의 형상이 드러나는 교회 그의 자비와 은혜가 용서와 용납함이 더 풍성해지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자 됐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 거룩한 부르심 주셔서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뛰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